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맛 라디오 찬회장입니다. 다이어트의 계절이 다가왔어요. 다이어트 계절.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셔야죠. 살도 빼고 정신상태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남은 또 우리 3분기, 4분기 쓰니까 그때 또 열심히 해서 큰 수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식투자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치 앞을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예측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주가는 더 그래요. 더 유동치고 생각치 못하는 방향으로 막 흘러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오른다 생각하면 떨어지고 떨어진다 생각하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아주 지겹게 기다리다가 본전이 왔어. 야 그 본전 때 파는 거야 이때. 팔고 그냥 속 시원하죠. 팔고 나가면은 근데 막 주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야. 많아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팔면 오르고 살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투자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겪으면은 멘탈 나가요. 그냥 멘탈 멘탈이 그냥 헐헐 날아다닙니다. 월헐 날아가요. 지금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역전들로 인해서 한때 확산됐죠. 바이코리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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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코리아가 이제는 바이로 바뀌었어. 바이가 아니고 우리 사다 바이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이코리아로 돌아오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연중 최고치에요. 연중 최고치고 올여름에 코스피가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썸머렐리아 썸머렐리온과 또 핫선머나 핫선머 날뜨고 올 생각하려니까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핫선머다. 썸머렐리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하네. 1.75%에 달하는 역대 최대 한미 그 금리 역전에 환율에 또 민감한 외국 자본의 탈출이 오래된다는 일부의 관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빗나갔고 그 할인의 기준금리가 3.5%에요. 미국은 5에서 5.25%죠. 그러다보니까 미국은 높아요. 코스피는 7거래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 가지고 2,563을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고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집니다. 외국인 수급. 내가 늘 얘기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 없으라고. 계속 외국인 들어와야 돼요. 개미들이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올릇은 있어. 오른데 그 상승이 꺾여. 또 크게 꺾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넘어서 있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다는 거죠. 한국거래소에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지난 20일 외국인들이 647조 4,376억 상대. 647조 엄청났죠. 647조를 하고 있어요. 전체 2025조 5,404억 되는데 2000조 100개가 안되요. 애플부터 작잖아. 시청이. 하여튼 이 2025조에서 31.96% 약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2%는 외인들 거야. 외인들 돈입니다. 외인들. 외인 지분이더라.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19일 32%를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은 지난 2010년 이후 35% 안팎을 유지했는데 지난해 초만 해도 38%를 넘어섰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30% 초반대. 30% 초반대로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고 이후 1년이 훨씬 넘도록 32%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이 월화 약세도 불구하고요. 국내 주식을 대량 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니까 작년 7월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0조 4천억 정도 매수한 이후로 지난 3월 중순까지 일부를 차익 실현했어요. 지난 3월 22일 이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에 올라선 이후로 1340원까지 134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동안 코스피 주식을 5조 3300억 정도 순배수를 한 거죠. 이렇게 증시 전문가들은 오는 7월 8월 외국인이 주도하는 썸머랠리의 가능성을 전망을 합니다. 썸머랠리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그래요. 외국인이 월화 약세도 주식을 매수한 것은 국내 펀더멘털이 변했기 때문이다. 국내 펀더멘털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니까 2년간 약해진 국내 증시 매력도가 분기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도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네요. 그러면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원화 약세 압력이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코스피의 흐름 주도권을 외국인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초 이후 달러 약 대비했을 때 약세를 보이는 원화가 20년 이후 가장 약세를 보였고 유럽과 미국 간의 경기 모멘텀하고 통화정치 격차를 고려한다면 이번 2분기 후에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 점에서 외국인이 원화 약세의 정점에서 매수를 강화해 낳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종합적으로 보니까 실적 전망치 상향이 가치평가 부담 완화랑 실적 개선 강도 회복을 이어졌고 원화 약세가 진정되고 강세 압력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두드러졌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오는 7, 8월의 여름 랠리에 대비해서 코스피 기초 여권 변화를 주도하고요. 외국인이 매수에 나선 것도 매수에 나선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수납매 대응 측면에서는 건강관리 쪽이나 소프트웨어 업종에 길목 지키기도 대안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할 게 있고요.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통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것 같아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FE도 6월에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마감할 거라는 분석이 유력하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에서 5.25인데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달 당장 미국이 기준금리 사이클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역시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이 은행들이 대출 태도를 변화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잘했다고 언급한 것이 다음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달러 강세를 약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죠. 국내 경제 회복 경제 역시 회복될 전망이어서 외환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의 반등 기대감도 외국인의 매수 심리를 자극합니다. 국내 반도체 제작 중 삼성산자의 반도체 감산 정책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은 매수가 강해졌어요. 연초에 49%에 머물렀던 외국인의 삼성산자 지분율이 벌써 52.19% 정도까지 올랐어요.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19일, 지난해 3월 4일 52.05에서 처음으로 52%를 넘긴 이후 소폭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천수답 장세를 보인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라는 담비가 내리는 만큼 이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탐정전자 이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뭐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 조정금을 받겠지만은 다시 또 상승세 타면 올라갑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